안녕하세요 오후 한 3, 4시쯤 됐구요 아내하고 처제하고 남하고 셋이 아까 세차하는 거 봤는데 세차하는 방법을 좀 다시 알려줬어요 물 뿌리고 닦고 마른 걸레로 마른 걸레로 걸레질을 해라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래도 곧 잘 나왔네요 말끔한 편이고 처제가 이래요 이거 분명히 처제 짓이에요 닦다가 멈춘 수건이 멈춘 그 자리에 수건이 있죠 이건 차 운행 시작할 때 아마 내려질 겁니다 여기도 딱 떠고 그대로 팽개 쳐 놓고 세차는 끊어놨다 이거죠 정리가 안 됐죠 처제는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구요 아내는 카드 치러 왔고 방수는 초밥집에 장모님이 데리고 왔어요 이야 또 이상한 생각 짧은 애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으 아나의 아들 그리고 아나의 큰 딸 그리고 남 이렇게 낚시하고 있죠 뭐 잡았니? 까? 없어? 없어? 뭐이까? 열 마리 잡았다고? 내가 또 멘바로 다녀 왜? 해 봐 해 봐 까 해 봐 고기 잡아봐 빤유도이 뭐이 봄? 어 열네 살이구나 열네 살이에요 이유가 열 살이고 나나의 큰 딸인데 야 남 너도 똑같아 지렁이 어떻게 키우는데 봐봐 봐봐 얘도 낚시 거꾸로 잡았죠 얘네들 스타일이야 바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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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지 조금 자세 나왔어 니보단 낫다 야 또 다 끼워 뭘 잘라 지렁이를 아낀다고? 아낄 걸 아껴야지 고기가 물지 지렁이를 바깥은 스타일로 간다 이거야 지금 여기서 잡아 여기서 어 여기 뭐 입지도 있었어? 풀 걸렸겠지? 설마 이 애가 또 고기를 잡겠어 애들 한번 낚는거 보고싶은데 못 낚아요 낚시터에서 조용해야 되거든 거기 해 거기서 한 마리 낚아보자 지난번에도 여기서 찍었는데 낚는걸 못 찍었어요 지렁이 낚시와 떡밥 낚시 라인은 어정이 달라요 올라온 어정이 지렁이 낚시와 떡밥 낚시 를 먼저 낚자에 내가 그저 낚시대를 내려와야 되니 낚시대 꺼내야 되나요? 이거 진짜 낚시대 꺼내야 되나 여호야 너희들은 낚시의 낚자도 모르나 안 부러져 얘야 울어라 울어라 울어서 한국인의 위신을 세우자 너희들 낚시가 얼마나 하찮은지 보여주자 여호야 일단 고기가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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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? 까고를 낚아야 하는데 까고 움직임이 이쪽에 있었어요 한국에서 꺽지낙던 실력을 그냥 팍 발휘해야 되는데 말이지 엽질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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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버가 와라 서재 목소리가 나는데 야 엽질 어디갔어 고기 다 어디갔어 아 고기 물었었네 물었다 떨어졌어요 고기 살짝 봤어요 밥을 가져왔어? 이상한 애들이라니깐요 집을 놔두고 여기서 밥을 먹어요 왜 들고 다녀요? 왜 들고 다녀요? 요리한 걸 들고 다녀왔어요 없어? 너 없어 발음 좋다 한국어 배움 잘하겠다 너나 없어 발음 좋았어 내 낚시가방을 뒤져서 내 낚시가방에 넷지를 끼웠는데 안 물어 밥 낚시가 답이다 안 물어 고기 없어 야 릉을 왜 갖고 다녀? 안 해 요전자 이거 뭐 왜 가지고 온 건데? 비비큐 비비큐? 비비큐? 비비큐 한다고? 이게 4차원이야 그럼 빨리가 비비큐 해 여기 와서 지금 요리 안 한 거야 양념만 발라놓은 건데 왜 들고 다니는 거야 끊기네 조만간 들고 와서 켜버릴까 이거 왜 들어가? 어? 이거 왜 들어가? 수영한다고? 개수영이 개수영 요새 살 쪘어 요새 살 쪘어 요새 살 쪘어 해가 안 뜨고 있어요 해가 안 뜨가지고 춥진 않은데 덥지도 않아요 왜 들어갔을까 너도 들어가게? 들어가 우리 깨끗하거든요 어휴 너도 들어갔어 낚시하다말고 뭐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상한 애들이야 더운 날은 안 들어가고 흐린 날 들어갔어 두 자매죠 하나의 아들하고 하나의 딸 야 이 옷이 부람부랄하다 수영이 얘네 수로에서 목욕을 자주 하죠 자주 하는데 우리 수영장 물 채우는 거 거기서 할텐데 상수 귀병나고 수영장 물을 계속 빼놨어요 이상한 애들이야 진짜 연구 대상이야 여밍아 그거 중국말 아니냐 여밍아 그래 뭐 자유형을 하고 싶은 모양이 되니까 자유형은 비슷하지도 않아 아이유야 어디서 본 건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애들 믿고 있다가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야 이 녀석들 고기도 못 잡으면서 쟤 또 드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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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요 집에서 구워먹어도 되는데 나와서 구워먹으면 더 맛있다 이거죠 그걸 노리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풍류를 알아요 풍류를 아이고 녀석들 아침에 반을 빼준 오리는 이상이 없나 기다린나 여긴 지금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이 지금 이렇게 혼딱한 거예요 뭘 많이 집어 넣어놨어요 뭐 개구리 드렁어리 뭐 어려운 푸시 보이죠 뭐가 많이 많이 아빠가 많이 잡아서 넣어놨어요 우리 개구리 양식장에 같이 짬뽕으로 키울 건가봐요 누워있는 오리 없지 누워있는 오리 있으면 안 되죠 아침에 다 주고 가는 거 하나 살려놨는데 잘 살기를 바라봅니다 어릴 때 우리도 냇가에서 그 목욕하던 시절이 있었죠 뭐 그다 배고프면 냇가 옆에 밭에 뭐 옥수수 감자 캐다가 불에 구워먹고 그러던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강원도 골짜기에서 물고기 잡아서 구워먹고 아 그 시절이 아련합니다 한 45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네요 한 마리 낚아보겠다 끈기 낚시를 배우면 인내를 배우죠 기다림을 배우고 우리 쳐져봐요 드러머리를 구워먹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비와서 다 젖었는데 축축해서 붓나요 여기만 불풀나고 다 한 몇 개 버려야지 불 붙을걸 아직 철이 없어요 아직 불장만하면 밤에 오줌 싸는 그런 나이예요 애들이에요 애들 전기 자전거들 타고 다니네 뜻대로 잘 안될 거예요 좀 전에 여기 야자수 말린거 갔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붙어요 또 형제가 잘 나오네 졸고 먹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 주방에서 뭐 설거지 하는 줄 알았더니 야 거기 거기 턱이 있는데 턱 위로 물이 올라온 거예요 저기 흙 쓸려가지 말라고 턱을 만들어 놨는데 거긴 없어 남아 거기 없어 녹가야 녹가 불이 안 붙지 불이 붙을 수가 없죠 다 젖었는데 알지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터득해야 배우겠죠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못 날 거야 뭐 없어 야 불도 하나 못해 놓으면서 불 여기 밑에 있어 밑에 여기 밑에 가서 주워서 이거 붙여 여긴 다 젖었어 안 돼 저거 안 돼 여기 밑에 있어 밑에 다리 밑에 가서 주워야지 다리 밑에 불쏘우시개 찾아야죠 바나나 아 안쓰럽네 아 바나나 많이 달렸네 엄청 많이 달렸네 이런 것도 지금 다 젖었어요 안 붙어요 이게 지금 젖었단 말이에요 아 여기 지금 다 젖었어 지금 이게 보기에 말라 보여서 이게 마른 게 아니에요 서재는 모르는 거죠 그걸 아 깔라마시가 엄청 달렸네 다리 밑에 마른 거 주워다가 불 피워라 다리 밑에 마른 거 주워다가 불 피워라 여기다 숙여서 여기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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